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네 이번에 제가 송가인 더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더 드라마는 가인이어라 콘서트 영상과 그 뒷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좋은 분들과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모두 대박나시기를 저 가인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송가인이어라 계속 꿈꾸고 있는 속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고의 날이었어요 무대를 진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즐겼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울고 웃고 해주는 모습들이 잊지 못할 시간들을 갖게 해줄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